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. 인체생리학 16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혈관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구성요소인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. 심장이 어떻게 혈액을 펌핑하고 운반할 수 있는지 심장의 구조와 작용, 심근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심장 주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,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전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배워봤습니다. 우리는 이번에 두 번째 구성요소 혈관, 심장혈관계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길과도 같은 혈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. 일단 먼저 혈관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본 후에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혈류와 혈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